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아이고 호가스리포터 범프로님인데 이 그림보니깐 하툴 수리짜리다 아 삼광예? 아 좋다 아 날 쌀쌀하네 그래도 질대부터 안들어갈줄 알았어요 아 하하하하 옷이 다진다 왜 이렇게 팔고 근데 여기다가 좀 굽은거 보시면 될거 같은데 굽은거 있어 굽네 아이고 좋다 날은 쌀쌀하이 오늘 포트 좀 하시는데요 원래는 그걸 안먹는거에요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뭐야? 어떤 언니 잡고 있는데? 지난달에 백개 치는 언니 있어 아까 버디 2개 하던 언니 와 잘갔다 하셨습니까 사전 아 예 뭐 찍었는지는 안 물어볼게요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우리 뭐 우리 수성군은 세명 나왔는데 세명 다 찍어 주시면 아 아 아 아 아 이거 영상에 올리면 난리 나겠네 아이고 잘 잘 갔대 어 버디 하겠대 홀이런 한번 해봅시다 으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이제 좀 따뜻할 아 아 법을 보내 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O 아니 여보, 내가 파 2개 맞지? 파 2개 맞지? 맞다. 1번에서 통화해 왔고 맞다. 네. 쳐도 되죠? 네, 쳐도 됩니다. 저까지 멀어. 멀어. 그 사람까지 240이네. 네. 자, 전략적으로 우드를 잡으셨는데 아이고, 터졌다. 멀리건 쓰실래요? 응. 굿샷. 어? 왼쪽을 저 지금.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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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어. 그러니까 똑바로 해서 약간 왼쪽 있잖아. 저기 돌 많은 데 있잖아. 글로 치면 돼. 그러면 도로 타러 쭉 가. 고, 좋다, 그렇지. 도로까지는 안 가겠다. 쳤지? 나는 왼쪽은 신경 안 쓰니까. 아. 그런 모양이네. 저번에 맨날 라면 왼쪽으로 쳐 놓고 그래. 해저드다 하면서 좋다고 하잖아. 아, 일단 저 가운데만 올려놓으면 되는데. 치고 나갔지? 네. 응. 너 죽어도 오른쪽으로 죽어야지. 굿샷. 아, 근데 거리 너무 나는데. 여기가fort. 40에서 180. 150만원입니다. 그리 쳐도 된다. 180만원입니다. 에잇도. 아니. 공구가 먹을 수가 없는데. 워낙 많으니까 가니 진짜 뜨거우고 있어요. 바로 오픈해서 보내 들어오고를 먹어 보니까. 몇일같이 나죠? 20분 끝 밖에. 그렇죠. 그러기도 하고 여기 와가지고 에어플라이기 있잖아요. 돌리니까 약간 그 맛이 나요. 사왔어요. 갖고 왔지. 애들이 그거 사달라 그래가지고. 그래서 우리 간호사 딸내미한테 초등학교 3학년인데 그걸 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살짝 에어플라이 돌려서 줬더니 애가 왜 홍콩에서 제일 비싼 건지 알겠어? 아니야. 재미야. 홍콩에서 제일 비싼 게 아니라. 홍콩에서 제일 비싼 데야. 의도적으로 오늘 쪽으로 또 도로까지 가겠다. 와. 오잘 고맙다. 아 부산이요? 응. 어디 갔노? 아아 비스윙했어? 굿샷! 굿샷 굿샷! 야! 스톱! 아 됐다 됐다. 나 이걸 내려먹으러 갔는데. 하하. 아니 근데. 스피를 먹어버려갖고. 툭 툭 하고 서버려. 따이제. 나 이걸 내려먹으러 갔는데. 아니 근데. 스피를 먹어버려갖고. 툭 툭 하고 서버려.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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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버디. 뭔가 버디인데. 두 분 다. 저는 아니에요. 하하. 버디 한 글 하루 합시다. 다. 하하. 잘했다. 더 잘한다. 아까 김밥 하나 좀 더 먹지? 이거보다 더 잘할 수 있나? 더 해야 돼. 더 잘할 수 있겠지만. 잘했어요. 자. 어 오케이 난 오케이 절대 안 돼 다음주되면 끝나겠네 다음주되면 꽃이 끝나 아 근데 부산뿐인데 부산맛이 그렇게 많이 안쓰는데 아 그래 핀 바꾸신거에요? 어 저거는 한 130 되겠는데 어 그쯤 되겠는데 아니 저 앞에다가 저쪽으로 왼쪽 구석으로 갔어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그럼 가운데 보고 있지 못해 보고 있지 아 아 아 좋다 우와 와 심청이 샵 보이죠? 오 좋다 이게 뭐고? 자 24년 봄도 이제 딱 안해 덥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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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선이 또 주거주거 또 강아지로 한마디 하겠네 사진 딱 찍어갖어 성형님 편집하시고 편집해서 요것만 딱 보여야지 처음 이깃다 이러면서 아니 원장님 거기 원장님 여기 왔어요? 딱 레이디 왔네 멘트 해치마라 일부러 멘트 연락하는거 아이가 이까지 안 봐요 사람들 1,2,3번만 보고 있잖아 사람들이 안 봐 5분 이상 안 봐 헹헿헿헿헿헿헿헿헿헿 HurD 나이스 끝 어 이거 이거는 오 됐다 내려오라 어 어 아 너무 컸네 아 아 아 그래서 막 내려왔을 겐데 아 아 아 굴러서 다 갔는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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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약간 약간 아 누가 왼쪽 보라고 진짜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한글자막 by 한효정